냉장고를 열어보니 떡이 있었다 저번에 삼촌이 갖다준 그 떡이다 나는 그 떡을 갖고 밥솥으로 향했다 밥솥에 떡을 넣었다 밥솥에 넣은 떡이 잘 쪄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물을 약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로 했다 떡이 잘 쪄졌어 물이랑 같이 잘 드세요 밥찍지 않게 목에 안걸리네 아우 춥다 아우 물 쟤도 눈이 오네 쟤도 눈이 와 어이 오 추워라 하용 안쳐둬으면 될깐데 네, 이거 나 왜 다 먹지? 너무 힘들걸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배가 아이고 추워요? 응 정자마켓이 쏘쏘쏘 아, 됐어 떡이 맛있어 떡 잘 쳐졌네 머리카락이냐? 머리카락이냐? 왜?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배도 맛있어 밥 그냥 아침에 눈이 온 줄도 몰랐어요 밖에 아침에 눈이 온 줄도 몰랐어요 밖에 아침에 눈이 온 줄도 몰랐어요 밖에 저희가 아침에 눈이 온 줄도 몰랐어요 확인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양쪽을 드지 마세요